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종일 아주 작은 소리로 읍절인 아이다 다른 사람이 보게 되면 거의 정신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를 막 중얼중얼 중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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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아주 소리를 내면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 혼자 벽에다 대고 앉을 때나 설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여러 사람이 있을 때나 뭔가를 중얼중얼 중얼하게 되면 정신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내가 정신없는 사람처럼 삽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데 여기서 이 사람이 시편 기자가 신앙이 굉장히 돈독하기 때문에 그러면 숨쉬는 그 모든 순간에 밥 먹고 조금 자기를 내줘하는 그런 시간 빼놓고 나서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읍절인다 계속 말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자극하시고 조명하실 때마다 또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말하게 해서 모든 삶의 환경을 이겨갈 수 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것은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사랑하니까 종일토록 그것을 작은 소리로 읍절이면서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니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사랑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하나님 말씀 중심의 생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궁금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계속 이해하는 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양쪽 두 바퀴 같아서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신앙으로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과 기도 이것을 매번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면 말씀 중심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서요 아주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할 때가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어떤 가치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 원인과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핀 다음에 자세히 살핀 다음에 아 이거다 이 길이다 이 방법이다 이 사람이다 이번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결론을 내려서 그 다음에 행동을 하게 되죠 결국 우리는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말씀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모든 순간에 나 혼자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비추어져서 아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대로 해야지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의 의미를 주셨는데 그것을 이번에 실천해 봐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 중심된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 삼는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결국은 종일토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것도 조용한 소리로 자신에게 계속 읊조릴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여기에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개체 내주는 어떤 내가 무엇인가를 좋아하니까 그것을 좀 더 다른 것에 비해서 더 점수를 주고 그것이 나의 삶의 가치를 높여준다 그런 판단하에서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암벽타기 하는 사람들이에요 암벽타는 사람들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암벽타기 하는 분들 아세요? 그분들은 정말 가파른 이런 암벽을요 이 커다란 바위 산이죠 거기를 올라가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위에서 자칫하게 되면 축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데를 어떻게 그렇게 올라가는지 몰라요 온몸을 쓰면서 왜 그렇게 올라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 암벽타기를 취미로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뜯어말릴 것 같아요 뜯어말릴 것 같아요 야 위험하다 근데 정말로 암벽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암벽타기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암벽타기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죠 매력을 느끼는 것이죠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면 객관적으로 보면 별로 이렇게 이쁘지도 않아 보이고 잘 생기지도 않아 보이는데 저 사람 아니면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간혹 그래서 부모님들 좀 고통스러울 때 있으시죠 어떻게 키워놨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애랑 결혼하려고 하느냐 물론 자기 자식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아 보여서 그런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정말 눈을 아무리 낮춰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저건 아닌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결혼할래? 그러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갖고 있지 아니하는 그것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매력에 한번 필이 딱 꽂히게 되면 절대로 상대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죠 평생 가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과 그 딸과 또는 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분명히 다른 거죠 결국은 둘이 행복하면 되니까 아무리 기준이 그렇더라도 그래 알았다 축복하면서 결혼하도록 하게끔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할 때 그건 허물하는 것은요 자기가 깜짝 놀랄 정도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자기가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아니 제 3자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좀 자랑을 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는요 여기서 신앙에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매력 덩어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게 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거 지겹기도 하고 말씀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힘든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올물을 피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 매력 때문에 저는 계속 하루 종일 낮은 소리로 읍조리며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어떤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할까요? 아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 매력을 느끼게 되면 그러면 그 매력이 어떤 것입니까? 그 매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을 고민해야 하고 또 결정해야 하고 또 가치판단도 해야 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냥 고민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못 느끼세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팍 해소를 해줘요 꽉 채 있는 것을 이 소화제를 먹어서 펑 뚫린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시원하게 한 날에 정말 더운 날에요 정말 청량 음료 시앗이 왕창 된 거 정말 얼음물 쫙 마시면서 시원한 것처럼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팍 뚫려주시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때 어떤 느낌을 가져요? 와 하나님의 말씀 대단하네 그런 거 안 느끼셨어요? 바로 그것을 느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매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잘 모르고 깊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나 혼자 고민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자빠졌던 나의 삶이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되니까 나의 길잡이가 되는 거죠 나의 카운슬러가 되는 거죠 나에게 도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 거기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까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 찬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어떤 것이든지 좀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결국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선하신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아니 그것은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것은 어둠 밤 지나갈 때 등불입니다 그것은 나의 삶의 좌표가 됩니다 그것을 결국은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문자적으로 또는 나에게 율법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따뜻한 품과 그 손길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암송하시게 됐는데 이 말씀을 포함해서 결국은 모든 말씀이 성령께서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푹 조명해 주셔서 아 이거구나 이 맛 때문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구나 라는 이것을 꼭 경험하셔서 그것이 매력이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매력이구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원합니다 그러니까요